매부는 여자관계가 좀 복잡했어요. 제자들마다 스캔들을 일으키곤 했죠. 이경재 추리소설 광시고 방에는 스테레오의 감미로운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여인은 가위를 들고 사진을 자르고 있었다. 관광지를 배경으로 남녀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다. 여인은 사진에서 남자의 부분만을 도려냈다. 책상 위에는 그렇게 도려난 남자의 사진이 여러 장 포개져 있었다. 여인은 남자의 사진들을 핀으로 고정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재단용 가위로 사진 속에 남자의 가슴을 향해 힘껏 내리꽂았다. 그녀는 입 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마치 자신의 가슴을 가위로 찌른 듯이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일 이 시간에는 쇼스타코비치의 교양곡 10번과 조지 거신의 랩소디 맨에튼을 레오날드 라스트킨이 주의하는 세인트 루이스 교양학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여인은 책상 앞에서 물러나 스테레오의 스위치를 껐다. 책상 사진 위에는 가위가 그대로 꽂혀 있었다. 강 여사가 아파트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 30분이 넘어서였다. 아파트 안은 그들 부부의 식어버린 애정처럼 썰렁했다. 강 여사와 김상섭이 결혼한 것은 8년 전이었다. 서른일 간 넘은 강 여사가 아직도 20대 중반처럼 싱싱해 보이는 것은 아직 어린애가 없는 탓도 있겠지만 보기에도 차가운 그녀의 외모에서 오는 청결감 때문이기도 했다. 남편 김상섭이 패션계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것은 5년 전부터였다. 김상섭은 이름을 SS 김이라고 바꿨다. 압구정동에 패션 스튜디오와 부티크를 차리고 고급 맞춤 양장에 영업을 하는 한편으로 젊은 디자이너를 길러내기도 했다. SS 김이 유명해지면서 그에게는 여자 출입이 잦았다. 그가 길러내는 여성 디자이너와는 스캔들이 늘 뒤따랐다. 천성이 냉담한 강 여사는 남편을 무시했다. 김상섭은 그들의 아파트가 바로 지척에 있으면서 패션 스튜디오 2층에 침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는 일이 많았다. 다만 집에 안 들어올 때는 사전에 전화로 연락을 했고 그 연락을 못 받았을 때에는 강 여사가 스튜디오로 전화를 거는 것이 습관으로 돼 있었다. 강 여사는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렸다. 신호는 가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강 여사는 차가운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샤워룸으로 갔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전화벨이 울렸다. 스튜디오에서 잘 테니 아파트에 못 들어온다는 남편의 전화일 거라고 생각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나야! 오랩이야! 부티크의 경영을 맡고 있는 사촌오빠 강민구의 전화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상섭이 죽었다! 빨리 스튜디오로 와!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도 강 여사는 영문을 모르는 가운데 남편이 죽었다는 말에 실감이 나지 않았다. 스튜디오 앞엔 경찰차가 와있었고 행인들이 멀리 스튜디오를 둘러싸고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강민구가 문앞에서 기다리다가 강 여사를 보자 다가와 부축을 해주었다. 1층은 부티크로서 보통 양장점이나 다름이 없었고 김상섭의 패션 스튜디오는 2층에 있었다. 2층은 스튜디오와 리빙룸과 침실로 되어 있었다. 김상섭은 리빙룸 소파에 반듯하게 누워있었다. 그냥 누워있는 것과 다른 것은 그의 가슴에 재단용 가위가 꽂혀있고 그가 즐겨입는 흰 티셔츠에 피가 일장기만큼 번져있었다. 강 여사는 떨리는 걸음으로 소파에 가까이 가서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얼굴은 싸늘하게 식어있었지만 고통의 빛은 없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약 2시간 전에 피살되셨습니다. 누군가 바로 옆에서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얘기해 주었다. 수사과의 안반장이라고 했다. 강 여사는 피살이란 말에 비로소 자신의 주변에 뜻하지 않은 비극이 들이닥친 걸 실감하며 현기증을 느껴 비틀거렸다. 강민구가 얼른 가까이 와서 그녀를 부축해 스튜디오로 데리고 나갔다. 리빙룸 안에서는 감식반과 형사들이 아직 초동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에스모직 박상모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2층 아래층 모두 불이 환하게 켜있잖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세우고 들어와 보니까 히콜이지 뭐니. 곧 올케가 올 테니까 먼저 들어가 있거라. 뒷처리하고 나도 아파트로 갈 테니까. 올케가 달려왔을 때 강 여사는 비로소 서름이 북받쳐 올랐다. 간신히 눈물을 삼키고 마음을 가라앉히려는데 안반장이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양장점 안이나 이 2층에 범인이 금품을 물색한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는데 강 선생 아까도 없어진 물건은 없는 것 같다고 하셨죠. 네. 아래층 금고에 현금이나 수표도 그대로 다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사례의 동기를 원한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 선생이 누구한테 원한을 사거나 그런 일 없었습니까? 부인께서 마음에 지피시는 일 없습니까? 전 부티크 일이나 스튜디오 일에는 전혀 상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 2층은 스튜디오고 1층은 부티크라고 그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민구가 대신 대답을 하고 나섰다. 동생은 갑자기 당한 일이라 충격이 큽니다. 집에 들어가서 좀 쉬게 해주세요. 웬만한 일은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런데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 9시경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니 벌써 알리바이를 묻는 겁니까? 얘는 자기 남편이 피살당한 거예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강민구가 벌컥 화를 냈다. 그러나 강여사는 냉정하게 안반장을 쳐다보며 말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얘기하죠. 그 시간에 전 친구들하고 압구정동에 있는 소피아라는 경향식집에 있었어요. 친구들 이름 전화번호 적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전화하세요. 강여사가 올케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간 다음 김상섭의 시체는 부검을 위해 앰뷸런스에 실려갔다. 앰뷸런스가 떠나는 걸 보고 있던 안반장이 강민구에게 물었다. 강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섭씨가 누구한테 원한을 산 일이 있습니까? 글쎄요. 매부가 패션계에서 출세를 하기 시작한 게 갑작스러운 일이라 동업자들 간에는 시기를 한 사람도 있었지만 죽일 만큼 원한을 산 일은 없습니다. 김상섭씨의 여자관계는 어떻습니까? 예, 예? 아파트가 바로 가까운 데 있는데 김상섭씨는 여기 스튜디오에 따로 침실까지 차려놓고 옷장에 옷도 많이 갖다 걸어놓은 걸 보니까 부부 사이는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안반장의 관찰은 날카로웠다. 강민구는 아무 말 안고 그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이 리빙룸에 다시 들어와 보니 테이블 위에 있던 꼬냑병과 술잔은 치워졌고 놓였던 자리에 분필로 위치가 그려져 있었다. 술잔하고 술병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어때요? 김상섭씨의 여자관계 아 네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매부는 여자관계가 좀 복잡했어요. 길러낸 제자들도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스캔들을 일으키곤 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한 서너 사람 되는데 여기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겠습니까? 안반장은 그에게 수첩을 내주었다. 강민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서류처를 들고 와서 네 여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었다. 박지연 29세 방배동 K아파트 로즐리 28세 목동 J아파트 이수하 27세 대체동 G아파트 프랑스와 신 25세 압구정동 H아파트 이 위에 두 여자하고는 갈라선지 좀 오래됐고 최근에는 이수하하고 프랑스와 신이란 여자가 맵브랑 가깝게 지냈습니다. 두 여자를 함께 말입니까? 글쎄요. 프랑스와 신은 프랑스에서 귀국한지 2주일밖에 안됐습니다. 이때 문 형사 문 형사가 비닐봉지에 든 재단용 가위를 테이블 위에 갖다 놓았다. 가위 끝에는 그대로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문 형사는 범죄학을 전공한 석사 출신의 엘리트 수사관이었다. 흉기에서는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문 형사는 강민구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안반장에게 말했다. 오 참 이게 이게 흉기지 안반장 역시 강민구를 보면서 말했다. 선생 이게 이 양장점에서 쓰는 가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독제 가위인데요. 잠깐 강민구는 대답을 하다가 말고 투명한 비닐봉지 속에 들어있는 가위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왜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조금 다른데요. 저희 부티크에서 쓰는 가위는 손잡이에다가 노란 페인트로 표시를 해놨어요. 또 매부가 쓰는 가위에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죠. 그런데 이 가위는요. 메이커는 서독제로 다 같은 가위인데 그 표시가 없군요. 강민구는 문을 열고 디자인 룸으로 가서 재단 때 서랍을 열더니 두 개의 가위를 가지고 왔다. 보십시오. 이 매부가 쓰는 가위에는 초록색 표시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 양장점에서 쓰는 가위는요. 그건 아래층에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문 형사 함께 내려가서 확인해 주게. 두 사람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래층 재단 때 서랍에도 부티크에서 사용하는 세 개의 재단용 가위가 제자리에 다 있었다. 음 그렇다면 이 가위가 어디서 난 거죠? 범인이 가지고 온 거란 말이 되는데. 강민구는 다시 가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가위 윗부분 등에 조각도로 새긴 사인이 있었다. S.S. 김 로마 글자로 된 사인은 분명히 김상섭 S.S. 김의 것이었다. 가위에 피해자의 사인이 있는데 안반장도 사인을 읽고 강민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강민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거는 S.S. 김이 제자들한테 기념으로 자기 사인을 해서 준 겁니다. 누구누구한테 줬습니까? 아까 제가 적어드린 명부의 여자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S.S. 김이 자기 사인이든 가위를 줄 때는 자기 여자가 됐다는 그런 뜻이라는 소문도 함께 떠돌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동기를 찾아낼 수도 있겠군요. 옆에 서있던 문형사가 말했다. 수사의 범위는 상당히 좁혀든 셈이다. 네 사람의 여자가 똑같은 가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니 우선 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흉기인 가위에 묻어있는 지문과 대조해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여인의 알리바이를 캐낸다면 용의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동기는 원한 내 여인에게서 가위를 찾아내라. 안반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강민구가 이상한 질문을 던졌다. SS 김은 정말 그 가위로 가슴을 찔려서 죽었습니까? 네. SS 김이 시체로 발견됐을 때 이 가위가 가슴에 꽂혀있었다고 한 건 바로 선생 자신이 아닙니까? 제 얘긴 그게 아니고 가위로 가슴을 찔린 게 사인이 틀림없느냐 그런 말이죠. 지금까지의 소견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인은 부검으로 밝혀질 테지만요. 그렇다면 더욱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체는 반듯하게 누워있는데 그럼 SS 김이 가위로 가슴을 찔리면서 아무런 저항도 안 했단 말입니까? 안반장은 비로소 강민구가 추리소설 깨나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좋은데 착안하셨습니다. 나도 그 점이 이상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꼬냑병 술잔 다 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습니다. 범인이 술잔에 수면제를 타서 마시게 하고 잠이 든 걸 지켜본 다음 가위로 가슴을 찔렀을 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을 때 찔렸을지도 모르죠. 네 그건 비살자 위 속의 내용물이나 알코올 혈중 농도를 측정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안반장은 강민구에게 친절히 설명을 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정색을 하면서 물었다. 음 이번에는 강선생의 오늘 저녁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강선생 오늘 몇시에 퇴근하셨고 그때 양장점에 남아있던 사람은 누구누구였습니까? 강민구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네 저희 부티크는 8시에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8시에 애들 다 보내고 2층으로 올라갔죠. 매부한테 아래층 문 닫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열어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김상섭씨 아니 요새는 SS김이라고 한다죠. 그 양반이 2층에 혼자 있었습니까? 네 물론 혼자 있었습니다. 눈치가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안 했나요?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보면 알죠. 예 그럼 선생은 8시 넘어서 양장점을 나갔다가 어디로 가셨죠? 이번에는 제 알리바이 조사입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관계자 전원의 알리바이를 조사하게 돼 있으니까요. 저는요. 8시 30분에 잠실에 있는 R호텔에서 에스모직 박상무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제 차로 R호텔에 가니까 8시 25분 이더군요. 박상무도 와있어서 둘이 식사를 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10시 30분에 헤어져서 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부티카 앞을 지나다 보니까 아래층 위층 에 모두 불이 켜져 있어서 아까 처음 얘기한 그대로 그렇습니다. 강민구의 알리바이는 확고했다. 다음 날 안반장은 문형사와 방형사를 각각 여자들에게 보냈다. 두 사람씩 나눠서 조사해오라고 했다. 다른 때 같으면 두 사람을 한조로 보냈겠지만 다른 사건들이 겹쳐있어서 인원이 부족했다. 압구정동의 프랑스와 신과 방배동의 박지연을 맡은 방형사가 먼저 돌아왔다. 먼저 프랑스와 신이란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미인이다군요. SS김이 피살됐다는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가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본까지 매서 벽에 걸어놓고 있더군요. 김상섭의 사인이 있는 가위가 틀림없던가 예 하긴 했습니다. 알리바이는 프랑스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다고 T신문의 문화부기자와 엘호텔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인터뷰 했답니다.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같이 있었답니다. 문화부 기자도 만나보고 왔습니다. 음 아까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사망 추정 시간은 8시 30분부터 9시 사이라고 하더군. 뭐 프랑스와 신의 알리바이는 틀림없군요. 그래 방배동의 박지연이란 여자는 그 여자는요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양장점에서 만났습니다. 우선 사인이 든 가위는 양장점에서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얘기가 참고가 될 만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박지연이 털어놓은 얘기는 이러했다. 박지연이 SS김 밑에서 양재와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5년 전이다. 그의 밑에서 1년쯤 수업했을 때 두 사람은 자연이 맺어졌다. SS김은 손을 잡고 박지연을 지도해 주었고 박지연은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 그에게 남성적인 매력을 느껴 마음이 끌리던 중 단 한 번의 구애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의 품에 안겼다. SS김은 그녀를 안고 난 다음 부인과는 이혼하겠으니 그때 가서 결혼하자고 했으나 그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와의 관계는 2년씩이나 계속됐지만 그 사이에도 부티크 점원이나 모델들과의 연문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SS김이 느닷없이 이상한 요구를 해왔다. 자기를 학대해 달라는 것이다. SS김에게 마조이즘 경향이 생긴 것이다. 이건 분명히 그에게 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증거였다. 그 여자가 같은 패션 스튜디오에 있는 로즈 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박지현은 자진해서 SS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건 사랑을 빼앗긴 패배가 아니었다. 로즐리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박지현으로서는 오히려 자위의 길이었다. 박지현은 로즐리와 같은 대학 출신이며 선후배 사이였다. 대학 시절 로즐리는 열렬한 연애를 했다. 친구의 남편을 빼앗고 또 그 남자를 서슴지 않고 버렸다. 결국 상처를 받은 건 친구뿐 이었다. 김상섭과 로즐리와의 관계도 거의 2년이나 계속됐다. 김상섭의 마음이 로즐리로부터 이수하로 옮겨간 것은 1년 전이다. 이수하는 모델 겸 디자이너로 SS김의 후광을 얻어 화려하게 매스컴에 등장했다. 주변에서는 로즐리가 큰 소동을 벌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로즐리는 의외로 순순히 물러났다. SS김이 억대의 위자료를 주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이수하와 김상섭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주일 전 프랑스와 신이 파리로부터 귀국한 바로 다음 날부터였다. 김상섭이 그대로 프랑스와 신에게 흠뻑 빠졌다는 것이다. 이수하의 성격은 격하면 앞뒤를 가릴 줄 모르는 그런 불같은 성격이라고 했다. 이수하는 열흘 전에 자살미수극을 연출했다. 손목의 혈관을 면도칼로 잘랐는데 동맥은 잘리지 않고 정맥만 잘랐다. 바로 그 자리에 로즐리가 있어서 목숨을 구했다. 여자가 독한 마음을 먹으면 온유월에도 서리빨이 선다는 말이 맞아오. 박지연은 이런 말로 말끝을 맺었다. 박지연의 알리바이는 어제 저녁에 반상회가 있었죠. 바로 박지연의 아파트에서 반상회를 했답니다. 흠 완벽하군. 그런데 반장님 현장에 있던 술병과 술잔에서 뭐 안 나왔습니까? 나왔어. 꼬냑잔에서 수면제가 검출됐어. 바르비 트루기에 강력한 수면제야. 그럼 꼬냑잔에 수면제 타서 마시게 한 다음 잠이 드는 것을 보고 가위로 가슴을 찔렀단 말입니까? 뭐 사이는 심장 파열이니까 틀림없을 테지. 범인이 누구든 간에 피해자의 술잔에 수면제 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면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아 반장님 범인이 같이 있었으면 함께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 다른 음료라도 같이 들었을 텐데 범인이 마신 술잔은 어디로 갔죠? 그걸 찾아내야 겠어. 문영사 오면 얘기 들어보고 현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문영사는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어 대치동 이수아한테 가서 시간을 잡아먹어서 늦었습니다. 찾아간 순서대로 얘기하게 네 먼저 간 곳은 목동에 있는 로즐리의 아파트였습니다. 로즐리는 20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 통근하는 가정부가 살림을 해준다고 했는데 문영사가 찾아갔을 때에는 로즐리 혼자 있었다. 그녀는 경찰 수첩을 받아보고서야 문을 열었다. 리빙룸 소파에 앉자마자 문영사는 SS김이 피살됐다는 얘기부터 꺼냈다. 그러나 로즐리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흉기는 SS김이 자신의 사인을 새겨서 제자들한테 준 재단용 가위였습니다. 흉기가 재단용 가위였다는 말에 여인은 비로소 경악의 표정을 나타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안절붙지 못했다. 댁에서도 그 가위를 가지고 계시겠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가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로즐리는 마음의 동요를 감추지 못하는 그런 표정으로 일어나 침실 쪽으로 향했다. 문영사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녀의 뒤를 따랐다. 로즐리는 문을 열면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제 침실을 보고 싶으세요? 문영사는 당황했다. 아, 아닙니다. 문영사가 돌아서려고 하자. 제 가위는 저 책상 위에 꽂혀 있어요. 하는 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려왔다. 예? 문영사는 다시 돌아섰다. 문을 가로막고 서있던 로즐리가 한 발 옆으로 물러나자 침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침대 옆에 있는 책상 위에 가위가 꽂혀있었다. 가위는 여러 장의 사진을 꿰뚫고 있었다. SS김이 죽는 것도 모르고 저런 장난을 했어요. 로즐리는 대수롭지도 않은 걸 가지고 뭘 놀랐느냐는 듯이 태연스럽게 리빙룸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영사는 책상 앞으로 갔다. 가위에 찔린 사진들은 모두 죽은 SS김의 사진이었다. 필요하십시오. 필요하시면 전 미움은 약해졌어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또 이수아한테서 프랑스와 신에게로 옮겨갔거든요. 로즐리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어젯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도 의심을 받고 있나요?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것뿐입니다. 여기 있었어요. 아파트에 계셨단 말이죠? 누가 그걸 증명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 전화를 받았다거나 그런 일도 없었습니까? 전화 안 왔어요. 저 혼자서 FM 음악을 듣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그 곡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말고요. 쇼스타코비치 교양곡 10번 하고 조지가 쉰의 메네틴 랩소디를 라스트킨의 연주로 들었으니까요. 라스트킨이라는 사람은 무슨 악기를 하는 사람이죠? 관연학 지휘자예요. 레오너드 라스트킨이라고 세인트 루이스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어요. 음, 뭐 결정적인 알리바이는 안 되겠지만 참고는 될 겁니다. 음, 가위를 사진에 꽂고 있었다. 박지연이라는 여자의 말이 맞군. 가학성 취향이지. 그래, 방송국엔 확인했나? 네, 두 곡 다 어젯밤 8시부터 9시까지 방송했답니다. 그래, 대치동은. 하, 이수아란 여자 정말 대단하더군요. 뭐가 대단해? 미인입니다. 이번 참고인은 모두 다 미인이야. 안반장은 괜히 화를 냈다. 처음엔 경찰 수첩을 보이니까 아파트 문만 열어주고 들어오란 말도 없이 무슨 일로 왔느냐고 하기에 SS김이 어젯밤에 피살됐는데 하니까 그대로 얼굴이 하얗게 되더니 저한테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안아서 소파에 갖다 눕히고 깨어날 때까지 혼났습니다. 하, 연복이 터졌군. 안반장은 이죽거렸다. 반장님, 그러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 여자, 가위도 없고요. 알리바위도 없습니다. 뭐야? 문 형사가 컵에다 냉수를 떠다 먹이고 해서 이수아는 간신히 정신이 들었다. 아, 죄송해요. 너무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그 손목은 왜 그러셨습니까? 이수아는 왼손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손목을 감추려 했다. 그러나 감춘다고 감춰질 손목이 아니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 살거지를 하다가 유리컵을 깨뜨렸어요. 유리 조각이 하나 박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문 형사는 얘기를 살인사건으로 돌렸다. 김 선생을 살해한 흉기가 뭔지 아십니까? 양장점에서 쓰는 재단용 가위입니다. 서독제 가위인데 굉장히 날카롭더군요. 문 형사는 얘기하면서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이수아의 얼굴에 불안의 그림자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가위에는 SS김의 사인이 새겨져 있더군요. 이수아는 시선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SS김은 자기가 사인한 가위를 사랑하는 제자한테 주었다는데 이수아 씨도 그런 가위 갖고 계시죠? 네? 네. 이수아는 분명히 떨고 있었다. 그 가위 좀 보여주십시오. 없어요. 잃어버렸어. 벌써 며칠 됐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요. 어젯밤 8시부터 10시 사이에 어디에 계셨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아우, 집에 있었어. 저 혼자 있었어. 결국 이수아에게는 가위도 알리바이도 없었다. 문 형사는 이수아에게 멀리 가지 말라는 다짐을 해놓고 돌아왔다. 문 형사는 주머니에서 유리컵 한 개와 로즐리가 자른 SS김의 사진을 꺼내놓았다. 이 사진에는 로즐리의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에는요. 이수아의 지문이 찍혀 있죠. 이수아가 기절했을 때 부엌에서 물 떠다 먹이고 주머니에 넣어왔습니다. 하하, 훔쳐왔구만. 빨리 감식으로 돌려. 안반장은 방 형사에게 이수아가 손목을 잘랐을 때 입원한 병원으로 가게 하고 자신은 문 형사와 함께 김상섭의 패션 스튜디오로 갔다. 현장은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강민 군은 수사 진전 상황이 궁금한지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스튜디오의 리빙 룸에는 홈바가 있었다. 유리 찬장 속에는 술병과 술잔들이 진열돼 있었다. 찬장 속의 술잔은 깨끗이 닦여서 모두 엎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꼬냑잔이 바로 서 있었다. 안반장은 그걸 가리키며 말했다. 음, 역시 그렇구나. 범인은 면식범이야. SS김과 함께 꼬냑을 마시는 척하면서 몰래 수면제를 탔어. SS김이 잠이 들자 가위로 범행을 하고 자기가 먹던 꼬냑잔은 저쪽 수도에서 깨끗이 씻어서 지문도 지우고 다시 찬장에 갖다 놨는데 범인은 평소에 컵을 씻어서 바로 놓는 습관이 있었던 모양이야. 여기 원래의 컵은 모두 엎어져 있는데 꼬냑잔 하나만이 바로 서 있거든. 안반장의 말을 들으면서 문형사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모든 상황은 이수하에게 혐의를 두고 있었다. 가위도 없고 알리바이도 없다. 게다가 동기면에 있어서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다. 그녀의 지문과 가위에서 검출된 지문이 일치하고 그녀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수면제의 입수 경로가 밝혀지면 안반장은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형사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다. 그것은 몽롱한 가운데 아직도 어떤 형태를 지니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금씩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컵을 놓는 방법 이수하가 기절을 했을 때 문형사는 그녀의 부엌에서 컵을 꺼내 물을 따라 마시게 했다. 그때 이수하의 부엌에 있는 찬장에는 컵들이 모두 엎어져 놓여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마시던 꼬냑잔을 깨끗이 닦고 지문까지 지워서 갖다 놓은 범인이 어째서 흉기에 묻은 지문은 지우지 않았는가 이것은 범인이 아무리 당황했다 하더라도 행동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꼬냑잔을 갖다 놓을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면 가위에 지문도 지워야 옳다. 전화가 걸려왔다. 안반장을 찾는 전화였다. 전화를 받고 난 안반장은 자신 있게 말했다. 자네가 훔쳐온 컵의 지문과 가위의 지문이 일치했다는군. 이때 병원을 찾아갔던 방형사가 현장으로 달려왔다. 휴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이수하가 손목을 자르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가 수면제 없이는 한 시간도 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바르비투르 계통에 강력한 수면제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됐다. 수면제 입수 경로도 밝혀졌어. 자, 방 형사. 자네 들어가서 영장을 신청하게. 우린 대치동으로 갈 테니까. 세 형사는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부띠크 안에서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재즈 피아노로 베토벤의 운명 교양곡을 누군가가 연주하고 있었다. 문 형사의 머릿속에 문득 한 줄기의 광명이 비쳐들었다. 반장님, 잠깐만요. 왜 그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문 형사는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렸다. 한용아 프로듀서 좀 부탁합니다. 이윽고 상대방이 나왔다. 저, 아까 들렀던 문 형사입니다. 아, 네. 또 무슨 일입니까? 어제 FM으로 내보낸 쇼스타코비치하고 거신 말입니다. 거신의 매네틴 랩소디도 라스티킨이 지휘한 세인트 루이스 오케스트라였습니까? 아, 그거 말이에요. 그 전날 예고를 라스티킨 지휘에 관연하기라고 그랬는데 거신의 매네틴 랩소디만큼은 관연하게 아니라 피아노 연탄이었어요. 그래서 진행자가 정중히 앞뒤로 사과 멘트를 흘리고 했죠. 피아노를 연주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 피아노는 라베크 자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문 형사는 수화기를 내려놨다. 뭐야? 무슨 소리야? 피아노는 뭐고? 관연하기 어떻게 됐다는 거야? 흠, 로즈 리의 알리바이 조작이 드러난 거죠. 그 여자는 그 시간에 집에서 음악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수아가 손목을 자르고 소동을 벌였을 때 옆에 있으면서 돌봐줬다고 그랬죠? 로즈 리에게도 동기가 있고 가위도 수면재도 입수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로즈 리의 아파트에 들이닥쳤을 때 찬장 안에 유리컵들이 모두 똑바로 위를 향해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이경재 작가의 광시곡 들으셨습니다. 이경재 작가님은요, 작품만 봐서는 굉장히 감각이 젊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무려 1928년생 그리고 그 시절에 서울대 치대를 나오셔서 치과의사를 하면서 추리소설 작가를 겸업했던 그런 분입니다. 상도 많이 받으셨고 경력이 화려하신데 역시 깔끔하게 재밌는 추리소설 써주셨죠? 네, 감사한 마음 전하고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